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14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구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을 날아가면서 뭘 갖고 가요? 영존하는 복음 그렇죠?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신약성경에만 나와요 몇 번 나오냐 가서 찾아보니까 101번이 나옵니다 가스플, 가스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1번이 나와요 신약성경에는 몇 종류의 복음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하자 요한이 와서 가르친 복음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전달된 그와 같은 이 복음도 왕국의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로 말미암아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적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로마서 15장 19절 이런 데 나오는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영존하는 복음인데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은 7절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잖아요 거기서도 전달이 될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창조 전에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도 창조했잖아요 그 천상의 존재들에게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전달된 이와 같은 그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와 믿음의 시작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걸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무서운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심판의 시간이 이제 와서 심판하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든 그런 분이다 다시 말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가 놓이는 거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제 집을 짓는데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지붕 먼저 짓시다 하고 지붕 먼저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되면 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붕 먼저 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가 돼서 나에게 창조자 주인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창조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것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두셨어요? 저걸 보고 저런 것들을 움직이고 만들고 운행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라고 그 내용이 영존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면 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해서 8번이 나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14장 8절에 나와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죽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빌론이 멸망하는 건 17장 그 다음에 18장에 나옵니다 18장 2절에 가서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진 게 자세하게 표현이 되는 건 17장 18장이고 무너진 사실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짧게 간략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무너지고 무슨 일로 해서 어떻게 무너진 이 내용은 나중에 17장 18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게시록이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요 바빌론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음행을 통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남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하를 따르고 아스타를 따르고 그렇죠?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걸 뭐라고 하죠?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쫓아가서 숭배하는 것 그 일을 조장한 그런 단체나 조직이나 이런 시스템이 바빌론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그 이야기가 나오죠 진노의 포도즙 8절에 가서 보니까 10절에도 진노의 포도즙 18장 3절에도 진노의 포도즙 이런 것도 나오게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17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구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4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이 포도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가서 물을 이렇게 받잖아요 받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5분쯤 있으면 이 밑에 석회가 쫙 가라앉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포도 포도 이걸 해서 그래서 잼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물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포도즙 사왔는데 좀 아끼자 그래서 거기다 물을 반 섞으면 맛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10절에 이 마귀를 숭배하고 적구리스도를 숭배하는 이런 자들 이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그 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즙 섞으면 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구리스도를 숭배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퍼붓는 그 진노는 말 그대로 순수한 포도즙의 진노 하나도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이와 같은 그런 진노의 포도즙 이런 심판을 이 사람들이 이제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돼서 영원한 그와 같은 지옥불 호수 심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림이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마에 이 666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그런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즙을 저 땅에다 이렇게 부어내리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즙을 이 진노의 포도즙을 이제 부어내릴 때 그 심판이 예루살렘 밖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일어나고 이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면 그 다음 거 가서 보겠어요? 가서 보면 그 다음 거 이 포도즙 틀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는 포도즙 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포도를 넣고 밟으면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그래서 와인프레스는 포도즙 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즙이 틀이라니까 요만한 거에서 포도를 넣고 이렇게 으깨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모으잖아요 그 포도를 모으면 저렇게 바위같이 커다란 이런 데서 저렇게 바위를 팝니다 여기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다 포도를 집어넣고 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0명쯤이 저기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포도를 이렇게 밟으면 저 밑에 구멍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빨간 포도즙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밖에 거기에다가 이제 19장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밖에 엄청난 규모의 계곡과 이런 걸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포도즙 틀을 사람들 저 안에 집어넣고 포도즙 틀을 밟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피가 여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어디 말 굴레 말이 있으면 말 굴레가 이쯤 오면 1m 되잖아요 1m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길이가 얼마? 300km 알겠죠? 이 1m쯤 되는 피 강이 300km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다음 그림 다음 그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 위에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피가 1m가 넘는 그런 강이 돼서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요? 사애를 거쳐서 쭉 내려오면 거기가 뭐예요? 홍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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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레드시예요 레드시 저렇게 해서 레드시가 진짜 레드시가 되는 저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포도즙 틀 심판이에요 지옥과 불, 호수 다음에 가장 무서운 데가 저기예요 저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으깨신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으깨요 이 포도를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감사하게도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니까 우리는 저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올라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명예 있고 대학교 수고 목사고 이래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 영화 봤잖아요 목사가 못 올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이래야 돼요? 예수구시대 십자가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혀진 사람 예수님의 피 나는 예수님의 피만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만 믿습니다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그 피가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만 어떻게 돼?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같이 몸이 변화가 되고 호련이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휴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의 모든 성도들, 킹잼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다 같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휴거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아멘 아멘